아! 뭐해? 뭐해? 아! 아! 안 돼! 와 여러분 여기는 지금 평창 휴게소인데요 산 속에 구름 갇힌 거 보이시죠? 아! 장관입니다 장관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네 오늘 원래 송어 신무기를 가지고 도매 대량교 3차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 또 꽝 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리프레쉬를 할 겸 갑자기 장소를 변경해서 강릉의 안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예 역시 동해바다네요 예 파란 바다랑 파란 하늘을 보니까 제 가슴도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 네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안목항에서 생긴 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안목항은 저에게 아주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 고등어 등짝이 왜 시퍼런지 아십니까? 예 저한테 처맞아서 그렇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오늘 등어등어 고등어 등짝을 후려쳐서 안목항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등어 이빨 전부 싹 다 날립니다 하하하하하하 예 일단 10g 스푼에 고등어 어피 3개를 달아갖고 우리 등어 친구들 이빨을 싹 다 뽑아볼거구요 그리고 저기 블락드라곤은 지렁이 친구들 달아줬으니까 알아서 혼자 놀고 있을겁니다 하하하하 예 그리고 아메리카랑 베트남에서 시청중인 우리 교민분들도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커뮤니티에 제 채널 설명하고 답변드린거 안보신 분들이 아직 많으신거 같은데 예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구요 예 쯔리박을 보시고 낚시 배우시면 큰일납니다 예 저처럼 돼요 진짜로 하하하하하하하하 예 제가 낚시는 못해도 그래도 욕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욕쟁이거든요 예 2016 이런 병신년에 예 10세 아이 18세 크레파스로 자 끓이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하하하하하 예 여러분들 잘 지져 하하하하 예 empowering 예 여러분 던지자마자 아아 고등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예 사이즈가 조금 많이 작아요 예 한 comes to инд Pegs 하하하하 사이즈가 한빼도 안됩니다 색깔을 떼니까 아주 죽이는데요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저만 고등어 낚시하고 다른 분들은 전부 숭어 훌쥐기 낚시하고 있어요. 저만 미친놈 같습니다. 그래도 잡는 놈이 장땡이죠 뭐. 진짜 이거 블락들하고 혼자 놀라고 그냥 쳐 내빼려놨더니 진짜 놀고 자빠졌네요. 네 10g짜리 스푼이 너무 가벼워서 지금 23g짜리 메탈 루어를 달았습니다. 아이씨 더럽게 안 묻는데요. 아까 잡은 고등어는 미친놈이었나봐요. 뭐 뭐 뭐 안 돼 안 돼 오 대박 대박 여러분 챗방어 잡았습니다. 대박입니다. 우와 여러분 심장 떨려 여기 위험하니까 올라가서 바늘을 빼도록 할게요. 오 대박 오 여러분 보시죠. 오 어마어마하죠. 오 와 아까 심장이 터질거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 온 엄청 큽니다. 오 별로 안 크네 아무튼 어떻습니까?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대박입니다 드디어 주리박 드디어 안목항에서 사고치네요 사고쳤어요 잘생겼습니다 네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낚시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지금 제 아이스박스에서 아직도 퍼덕퍼덕거리고 있습니다 아이시네 카드채비 3개 갖고 왔는데 벌써 2개나 따개비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다 엉키고 막 끊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원투를 외향 쪽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블락드라곤이 뭐 하나 잡았는데요? 어이 뭐지? 역시나 망댕이 전문가답게 공에서도 망댕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대박이죠? 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공군기가 뭐 연습하고 있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서해안에서 산 숭어 묶음채비에다가 지렁이를 달아갖고 위에 찌를 달아갖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수 좋으면 동해안 숭어를 구경할 수 있겠죠?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뭐지? 뭐가 묵숙한데요? 고개 같지는 않고 아이씨 젠장아 불가사리 같은데? 어 근데 불가사리가 물리가 없는데? 하늘이 높아갖고 아이씨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어? 어 고개있어 고개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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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드디어 으아 대박 으아 대박이죠? 으아 아 동해 동해해서 동해해서 으아 어 심장 뛰어 어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어 빨리 올라가 볼게요 아 여러분 빠졌어요 아 진짜 오 대박 아 여러분 제일 밑에 바늘에 어마어마한 예 아나고가 물었는데 아 빠졌네요 아 아쉬워 아 아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영상에 담았으니까 아 또 잡으면 되죠 하하하하하하 가기 전에 한 마리만 이야 올라와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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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 하나 물었는데 채비 뜯겼어요 아 진짜 아 미치겠네 마지막 채비인데 시댁 어이 엄청난게 물었는데 채비 줄이 터졌어요 네 여러분 오늘 안목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늘 기분 아주 좋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이놈이 오늘 제가 잡은 놈입니다 하하하하 대박이죠 하하하하 네 지금 꼬리가 조금 말려서 그런데 정확하게 27cm 정도 되고요 지금 소금에 잘 절여놨습니다 네 요 놈은 내일 아침에 아주 맛있게 구워먹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